민주화 보상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9844명 만 명이네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런 것도 제가 마이크 앞에서 용어를 여러분께 구별지어서 설명은 하고 있지만 아휴 좀 어떨 때는 짜증납니다 관련자는 뭐고 또 유공자는 뭐고 특유공자도 하나 만들지 그러세요 이 일 하는 분들 뭐 이렇게 다 단계를 또 나누고 해서 자꾸만 저희 국민들 우리 시청자 애청자들을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해놓고 은근슬쩍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일을 꾸며내는 게 아닌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찌 됐든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9844명 그러니까 민주화 보상법 보상이라는 건 물질적인 보상을 말하는 거죠 돈 주는 거 말합니다 돈 민주화 했다 해서 정부에서 돈을 준 사람들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보상해줬다 9843명 몇 천만 원씩 줬다면서요 2500만 원 줬다는 사건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데 여기에는 419, 518 유공자 5200명은 별도로 따로 떼어놨답니다 합하니까 만 5천명쯤 되네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 보상법하고는 별도로 민주화 관련자 9844명 중 사망했거나 부상 입은 자 829명 북가 유공자로 이유로 이어가는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 보상법 따로 이거 관련자한테 돈 주는 거 민주 보상 여기는 민주 유공 유공이 더 공이 많다 이런 것이겠죠 단순한 관련이 아니라 긴급조치 유반 사건 관련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4587명 전교조 해직사건 1690명 통일운동 노점상투쟁 농민운동 412명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게 너무나 불균형하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 반대쪽에서 피해를 입고 사망을 한 분에 대한 언급은 왜 일절 없는 것이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6.25전쟁 73주년을 맞기까지 북한군과 빨찌산 만행에 초점을 맞춰 민간인과 군경에 대한 명예회속 보상 규정한 법률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주화를 합내하고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괄적으로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법도 만들고 유공자법도 만들고 이런다는데 이 반대쪽에서 빨갱이 때문에 빨찌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 정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민주화가 아니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해서는 왜 일절 말이 없느냐 왜 이분들을 위한 법은 비읍자도 안 나오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 6.25전쟁 전으로 북한군과 빨찌산 등에게 희생당한 종교인들 왜 이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는데 그 6.25때 기독교 종교인은 1,026명, 1,109명 학살당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조사 주체에 따라서 이 통계 숫자가 크게 들쭉날쭉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수천명의 종교인들이 학살당한 겁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이 없느냐 아무튼 민주화 보상법, 민주유공자법, 보상법, 유공자법 관련자들 그런데 민주화유공자법을 보면 난민전 사건의 2명, 동의대 사건의 1명,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흔히 서울대 프락치 사건 이렇게 얘기하죠 프락치라는 말은 안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락치라고 하면 그때 무고하게 붙들려가지고 고문당한 민간인들이 마치 프락치로서의 혐의가 있었던 것처럼 오인할 까닭에 프락치라는 말을 쓰지 말자 민간인 고문 사건 이렇게 하자 그러고는 있습니다 민주화유공자로 지정이 돼서 가족까지 혜택을 받는다 자식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 혜택 받는다 취직할 때 혜택을 받는다 그런 건데 그 얘기가 초기에는 거의 확정된 것처럼 나왔다가 이제 많이 중간중간 좀 삭제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겁니다 가족들이 대단히 큰 겁니다 여러분 요즘 뭐 사교육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들어갈 때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5%포인트만 더 점수를 가산받는다고 해도 그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입시 취직 삼성 들어가고 현대 들어가고 LG 들어가고 SK 들어가고 이럴 때 말이죠 5% 가산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뭐 0.1점 차이로 그냥 당락에 결정되고 있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마어마한 혜택인 겁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유공자법이 이게 정말 실천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또 이런 소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렸었죠 친북, 민간인 고문, 경찰을 사망에 이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공자가 되는 겁니다 왜 이게 논란이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잠깐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제가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1989년 제가 기자로서의 4년 차 되던 해입니다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의대 학생들한테 전투경찰이 5명이 납치가 됩니다 학생들이 숫자로 이렇게 그래서 그 전경들 5명을 딱 가둬놓습니다 구금을 한 상태로 학생들이 그래서 외부에서 전경 전우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구출을 하러 들어갑니다 학생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구금돼 있는 자기 전우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전경이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납치당하고 구금됐다는 거 그대로 놔둘 수 있겠습니까 데리고 나오려고 들어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불이 나가지고 전경이 7명이 사망을 합니다 11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경찰이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망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동의대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형식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입학 비리 동의대 내부의 입시 비리에 항의하는 그런 시위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비리 또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고 이런 시위는 항내 비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민주화운동관련법 보상법 유공자법으로 이걸 다뤄야 되는 문제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전여옥 전 의원 당시에 동의대 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가 전여옥 전 의원도 고생을 좀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런데 민주화 보상위원회는 뭐라고 했었느냐 발생한 결과가 중대하다는 것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부인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이것도 말을 또 두 번을 꼬아놨습니다 부인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부인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중부정 수사학을 쓰는 통에 저 같은 아둔한 머리로는 말씀을 좀 쉽게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관성이 있다 이런 거죠 부인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민주화운동이랍니다 일곱 명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동의대 학생들이 처음에 했던 뜻이 나쁜 뜻이 아니라면 사람이 일곱 명이 죽었든 안 죽었든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이건 민주화 관련자다 라고 민주화 보상위원회가 결정을 했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때 순직한 일곱 분의 경찰관들의 유족들이 생각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귀중한 아들 내 귀중한 형 내 귀중한 동생이 학교 캠퍼스에 들어가서 일곱 명이 생때 같은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음에 이르게 한 학생들이 민주화 관련자가 돼서 보상을 받고 이제 유공자가 된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 관련들이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그때 세상을 뜬 경찰관 일곱 명의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동의대 사건에 22명 52명 죄송합니다 52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선정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순직한 경찰 유족이 항의를 하고 또 반발 여론이 있자 동의대 사건 잔여 13건에 대해서는 불인정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어서 민주화 유공자에 해당되는 1979년 이른바 난민전 사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난민전 사건 난민전 난민전 제가 정확한 명칭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때 당시에 여기에 관련자들이 이 명칭 자체를 부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여기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조선 여기에 몸담았던 자들은 스스로를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고 불렀던 자들입니다 1979년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중에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고 스스로 불렀던 자들 이게 누굽니까 두 번째 민족해방전선 National Liberation Front NLF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니카라구아의 산디니스타 저도 학생운동 말석에 있었던 저도요 대학교 3학년 때 니카라구아의 산디니스타 빛나는 길 민족해방전선 열심히 자료 보고 공부하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때 니카라가만 있었느냐 베트남에도 있었고 알제리에도 있었고 앙골라에도 있었고 엘살바도르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던 겁니다 민족해방전선 여기는 뭐 하는 데냐 막시즘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오이즘 마오쩌뚱을 숭배하는 그 무리들 다 섞여있는 겁니다 여기에 마르크스파 마오쩌뚱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국제적인 움직임의 그 하나가 바로 민족해방전선 National Liberation Front 이 내셔널을 민족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국민으로 번역하는 데도 있곤 하는데 어찌됐건 이랬던 단체 남조선이라는 말과 민족해방전선 이라는 말을 썼던 단체가 바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난민전입니다 여기에 연루된 50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난민전 활동을 주도한 13명만 민주화운동 그러니까 김일성 보고문을 작성한 사람들만 민주화운동 관련자에서 빠지고 나머지 37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 몸 남았던 사람들이 논리는 뭐냐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바 없다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들은 북조선과 대등한 입장에서 나중에 협상을 벌이려고 한 자생적인 그런 사회적 운동 단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하는 순간 죄값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자생적 단체라는 걸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단죄했던 검찰 쪽에서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단체다 김일성 보고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 거고 그쪽 사람들의 주장은 아니다 우리는 자생적인 단체다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고 불렀던 자들입니다 이 민주화를 했다는 말과 그 말이 같은 말인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겁니다 1984년에 있었던 이른바 프락치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악 캠퍼스 제가 그 학교 졸업한 지 4년 뒤에 벌어진 일들인데요 저는 이때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 학교 캠퍼스에 민간인 4명을 민간인 4명을 서울대생들이 갑자기 붙잡아다가 딱 잠깐 할 말이 좀 있는데 저 좀 따라오실래요 처음에는 웃는 낫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랬다가 그 사람들 데리고 가던 후 그 중에는 방송통신대학생도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방송통신대 법학과 다니면서 고식공부 준비하면서 방송통신대학교 선생님 중에는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랬다가 난데없이 학생들한테 처음에는 좋은 나서로 잠깐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진짜 할 얘기가 있는가 보다는 딱 들어갔는데 가서 딱 잡아가지고 너 부락치지 너 경찰 끄나풀이지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명 민간인입니다 순수한 그런데 학생들이 잠깐 오해해서 의심을 할 수 있었던 사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물고문을 했습니다 미리 물 다 그 방안에 준비해놓고 창문 신문지로 다 가려놓고 외부에서 안 보이게 그리고 이 민간인들을 학생들이 옷을 바뀌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배웠죠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겁니다 이제 스물 몇 살짜리들 그 솜털이 보송보송한 학생들이 전혀 엉뚱한 민간인들을 붙잡아놓고 경찰 뿌락지였다고 풀어라 하면서 물고문을 한 겁니다 물고문을 눕혀놓고 여기 숙어넣고 거기다 물 붓고 그 다음에 양동이에다가 머리 탁 집어넣어가지고 뒤에서 눌러가지고 교련복으로 갈아입혔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교련복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굳다 각목으로 굳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 피해자들이 여러분 지금 자료 차시보면 다 나옵니다 그 피해자들이 나중에 이 일이 밝혀진 다음에 다 진술한 내용들입니다 그중에 왜냐하면 일부 인사들이 학생들이 말이야 철없는 학생들이 우발적으로 했겠지 라는 말에 대해서 이 피해자들은 경악을 금지 못하면서 우발적이라니 거기 붙들려 가봤더니 이미 창문을 신문지로 다 가려놓고 그 다음에 물 양동이가 다 준비되어 있고 각목도 준비되어 있고 교련복도 있어가지고 옷 벗어난 다음에 교련복으로 갈아입히고 옷 벗기고 이게 어떻게 우발적이냐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의 그 인생 자체를 그 무고한 민간인 네 명의 인생 자체를 그냥 구렁텅이로 구렁텅이로 밀어넣어버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 학생 다섯 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답니다 교련복으로 갈아입히고 물구문하고 눈 가린 상태에서 각목으로 폭행을 가했던 그 가해 고문 그 자 중에서 다섯 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다 1990년 산호맹 사건이라고 있죠 여러분 산호맹 사건은 최근에 크게 아주 입에 한번 크게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조국이 산호맹하고 거기에 몸 담았다가 징역살이 했습니다 감방살 감방을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산호맹 산호맹이라는 건 뭐냐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여기도 이제 여기 몸 담았던 사람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랍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조직에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고 했거든요 사회주의 조국은 청문회 때 마이크가 되고 그랬습니다 자기 본인을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스스로 자신을 일컬어 사회주의자라고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법무장관을 했던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에 몸 담았던 여기에 몸 담았던 남한 사회주의 동맹 산호맹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에 몸 담았던 사람들의 목표는 사회주의였지 자유민주의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화 보상법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대접을 해드리고 민주화 유공자법을 만들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화 유공자법을 만들게 된다면 그때의 민주화라는 말은 자유민주주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주의를 위해서 사회주의를 꿈꾸고 거기에 몸 담았다가 고생을 했던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민주화 유공자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주의를 꿈꾸고